요거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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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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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돌아지 좀 마렵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와주신 분들 모두 다들 환영하고요 오늘 하루 동안은 이 롤이 유 열심히 활동해보겠습니다 롤이 거위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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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이렇게 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게 맞겠죠 아 삼촌 용돈조 으아악 아니 어 어 어 맞아 의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롤이 오로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때까지 산만이 올해 안에 될 줄은 정말 정말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초각 슈트와 함께 상당한 떡성을 겪으면서 산만이 되었어요. 또 이제 팬 영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팬 작품 덕분에 이제 좀 알고리즘도 몰타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를 알게 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동심 같은 느낌으로다가 로리오로 등장했습니다. 깜참합니다. 자 어느 게 제일 만족스러웠는지 오늘 투표 바라겠습니다. 삼촌들. 정녕 이 결과가 맞아? 진짜 이 결과가 맞아요? 삼촌들과 함께 치비유 진행해봤고요. 어떠셨나요 치비유는? 오늘 이후로는 이런 말투 절대 안 쓸 겁니다. 올해 안에 6만이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. 아마 그거 북에 만들어도 걸릴 거예요. 유튜브가 그렇게 허락 허락하지 않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